안녕하세요 표만두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뭔가 다르죠? 네 카메라를 정면방향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잡스름 여기까지 하고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퍼 3월 버전입니다 요새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컴퓨터 사는데 불편함을 많이 깨울거에요 특히 그래픽카드 시장에 품절난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품절났다고 대처품으로 이것저것 고르시는데 제가 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제품 혹은 이 표를 볼 때 주의해야 될 점 요걸 살짝 정리해왔으니까 그거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표를 보실 때 가격 상승폭을 신경써서 한번 봐주세요 코로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상승했는데 저번 달 대비 상승했는건 빨간색으로 표기했습니다 근데 내린 제품도 몇종류인데 내린 것들은 파란색으로 표기해졌어요 요거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다나와 가격은 그냥 다나와 현금가랑 가격 격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샵다나와 가격 보시고 아니 너는 어디 가격으로 받길래 이래 싸게 얘기를 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는 두 가지 가격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는 사이트에 맞춰서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가 최저가 살 것이냐 샵다나와 가격을 살 것이냐 해당 가격표 기준은 뭐예요 물어보신 분이 많은데 샵다나 가격은 뭔지 아시죠 그리고 현금가는 뭔 현금가냐면 다나와 사이트를 그냥 찍어서 들어가면 나오는 이 현금가 있잖아요 모든 몰에서 가장 싸게 파는 현금가 기준 요 가격 내가 원하는 제품 딱 찍고 2060 낮은 가격수로 정리했을 때 요 5개의 가격을 더하고 제일 싼 제품 순서대로 거기서 5를 나눈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가장 싼 가격이 현금가 기준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는 가격은 샵다나가 기준이니까 그런 식으로 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RX5000 시리즈의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 사면 안 되나요? 드라이버 문제 해결됐나요? 물어보시는데 여전히 가장 최신 버전인 20.2.2 버전에서도 불편함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MD에서 극단의 조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가지는 불편함 특정 사항이 생기는 불량 증상을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상을 설명해서 메일로 보낸다든지 그러면 최대한 해결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600 XT는 총 3가지 버전이 존재해요 그래서 성능이 달라요 표에도 파이널 버전하고 그리고 초창기 버전하고 두 개 나눠져 놨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버전에 따라서 위에 파이널 버전의 성능일 수도 있고 초창기 버전의 성능일 수도 있고 중간쯤에 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꼭 유의해서 한번 보세요 특히 저렴한 제품은 설계상 문제로 파이널 버전 바이오스를 덮어씌워서 판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성능인 줄 알고 샀는데 이 성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5600은 아예 추천을 안 합니다 여러분 뭐 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RX500 시리즈 가성비 참 좋아서 뭐 580, 590 본다 하신 분 있는데 570까지는 전성비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근데 580, 590부터는 전성비가 너무 나쁘고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사시는 걸 추천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1650 슈퍼 현재 시점에서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원펜 제품 제외하고는 전부 품절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7가지 주의사항 한번 생각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하이엔드 제품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1080 및 2060 슈퍼부터 2080Ti까지입니다 여기는 하이엔드라고 보시면 돼요 QHD 모니터 쓰시거나 아니면 4K 하옵으로 게임을 즐기시려면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 제품 중에서 단연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건 2070 슈퍼에서 밖에 없습니다 뭐랑 비교해도 똑같아요 성능 차이가 뭐 이게 150% 왔을 때 9% 차이밖에 안 나는 뭐 2080 이런 가성비 얼마예요? 5,000원대죠 별로죠? 그럼 요거랑 또 한 15% 차이 나는 2080 슈퍼 가성비 얼마입니까? 또 5,000원대야 얘는 3,000원대잖아요 차이 많이 나죠 가장 성능이 좋다는 절대 성능이 좋다는 2080Ti랑 요놈이랑 성능 차이가 얼마입니까? 35%죠 35%인데 가격 차이는 가성비 비용이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가격도 2배 차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좀 괜찮은 그래픽카드 남들이 봤을 때 고사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래픽카드를 사고 싶은데 약간의 가성비를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70 슈퍼밖에 없어요 특히 예산이 조금 남았다고 2080 슈퍼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나는 뭐 예산 넉넉하니까 2080Ti 가겠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말리고 싶어요 왜? 올해 안으로 3000 시리즈가 나올거기 때문입니다 대략 2분기에서 3분기 사이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코로나 사태 때문에 3분기쯤에 출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2080Ti 사고 6개월도 안되서 어떤 느낌이에요? 6개월도 안되서 내 제품이 아 최신 제품이 아니라 구형 제품이 된거야 돈은 많이 썼는데 근데 2070 슈퍼 샀다 하면은 그 시절에 신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한 가격의 절반으로 떨어질겁니다 얼마 떨어지겠어요? 30만원 정도 중고가를 받겠지 그러면 원래 2080 슈퍼 살려고 했던 차액을 다하고 돈 조금만 더 버티면 3080 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070 슈퍼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하이엔드에서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 2080 슈퍼 한번 고민해보시는거는 크게 말리진 않겠지만 2080Ti는 진짜 말리고 싶네요 그렇게 정리하고 하이엔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데온 7부터 2060 사이에 있는 퍼포먼스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하죠 하이엔드급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그래도 뭐 QHD 모니터나 아니면은 FHD 144 정도 즐기기 위해서 사는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1위는 5600 XT 파이널 에디션이 가성비 1위입니다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세가지 버전이 존재한다고 내가 파이널 버전을 살지 안 살지 확신을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5000 시리즈 드라이버가 최종 드라이버에서도 지금 현재 나오는 시점에 가장 최신 드라이버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됐어요 블랙 스크린이 뜬다거나 블루 스크린이 뜬다거나 아니면 게임에서 잦은 튕김이 있다던가 어.. 여전해요 많이 해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하는 분들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천드리기 어렵고요 그러면은 뭐 사야되느냐 얘랑 아주 근접한 성능을 가진 2060을 무선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성비를 따진다면요 2060이 가성비는 뭐 정말 좋은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따져도 괜찮은 편이고 요 퍼포먼스 라인업에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3,100원 정도니까요 밑에 라인업하고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안나죠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싶어 나 5,700 갈래 5,700도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가성비 순위 자체가 5,700 XT보다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5000 시리즈의 고질병인 드라이버 문제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음 2060 슈퍼보다는 확실히 한 10% 정도 가성비가 좋은 편이긴 한데 드라이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시점 그게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차근차근 해결해 간다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해결할 방법이 눈에 안 보인다고 저보다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나는 그거 뭐 참고 쓸 수도 있다 하시는 분 있겠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상진상이 생기면 그것만으로 엄청 찝찝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산다면 2060 보거나 아니면 그냥 2060 슈퍼 보거나 진짜 내가 컴퓨터 잘한다 자신 있는 분 그런 분들만 5,700 XT 정도까지는 한번 쳐다봐도 괜찮겠지 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애매합니다 5,700 가성비라든지 5,600은 세 가지 버전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머지 베가 시리즈는 사실상 품절이고 라데온 7도 사실상 품절에 가깝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서 더 언급하지 않고 퍼포먼스 라인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미드 레인지 가장 많이 팔리는 메인 스트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연어만 보도록 합시다 연어 같은 경우는 FHD로 게임을 즐기기 위해 가장 많이 사는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1,4,4까지 해주는 게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저사양 게임을 하신다 그러면 롤, 오버워치 이런 거 할 때는 1,4,4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인기 게임들인 배틀그라운드 요새 또 뭐 있지? 해외에 뭐 나오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갑자기 죽였는데 그런 FPS류 게임, 최신 게임이나 아니면은 고사양 스팀 게임 할 때는 1,4,4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거 한번 생각하시고 그래도 뭐 중상업, 상업으로 60% 이상은 뿜어주니까 내가 FHD 모니터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하신 분들 요거로 사시면 괜찮겠죠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거는 여전히 RX570입니다 가성비 그냥 전체에서도 1위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요 제품도 가격이 전활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평균 가격이 많은 가까이 올랐어요 현금 최저가가 꽤 많이 올랐죠 580은 별로 안 오른 편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뜨겁고 시끄럽다고 5500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5500 4기가 버전은 좀 괜찮은 편인데 여전히 5000 시리즈에 드라이버 문제가 있다 언급해드렸습니다 같은 불량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추천하기 좀 어렵고 그럼 뭐 RX570 다음에는 바로 못 봐야 돼요 1650 슈퍼를 봐야 되겠네요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 1650 슈퍼가 지금 가성비가 폭망이 됐는 게 왜 폭망이냐 품절이라서 폭망이에요 없어요 제품이 없습니다 사고 싶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1650 슈퍼도 못 사요 RX570 다음에는 바로 바로 그냥 1660 가야 됩니다 1660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1660 가면은 가성비가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긴 하는데 RX570 대비 뭐 500원 가까이 뛰잖아요 이 라인업에서 500원 뛰는 거면 차이가 크긴 한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1660도 멀지 않아 대부분 제품이 품절이 날 겁니다 지금 제가 판매모를 1660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몇 개가 안 돼요 어느 정도 되냐면은 대충 한 판매몰 수를 눌러보면 되거든요 판매점이 100몰 이상 되는 게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종류 정도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 또 사라고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거 해봤자 펠릿? 펠릿 듀얼 오시 정도? 나머지 또 추천하기 조금 어렵더라고요 뭐 AS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격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여튼 이게 지금 품절 나면은 더 이상 살 만한 게 없어 보입니다 컴퓨터를 꼭 현재 시점에 사야 된다 하시는 분 아시겠죠? 1660 잠깐만 빨리 사세요 그 다음은 1660 슈퍼를 봐야겠죠 이 1660 슈퍼도 똑같아요 지금 판매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RS570 다음에 1650 슈퍼 사고 1650 슈퍼 다음에 양자태기를 하라 그러는데 이제는 말을 바꿔서 RS570 사고 그 다음에 위에 거 양자태기를 해야 됩니다 가격 절차가 꽤나 심한데 10만원 가까이 가격 절차 안 될까요? 치킨 한 두번 세번 덜 시켜 먹더라도 어차피 1650 슈퍼를 살 수 없는 현재 시점에서는 선택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네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가성비는 어때요? 막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답이 없죠? 뭐 배가 56도 품절에 가깝고 1660 TI는 이미 저저번 달부터 가성비 안 좋다고 제가 그랬어요 여기 라이언에서 3000원대 가성비라 좋지 않죠? 메인스트림이 3000원대 가성비인 거는 너무 비싼 거예요 590도 그렇고 뭐 1000 시리즈는 품절이고 1060 3기가 드디어 단종됐습니다 이거 제품 안 나와요 이제 결국은 살 거는 1660 시리즈랑 RX 570 시리즈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컴퓨터 사기 안 좋은 시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게이밍용으로 쓰기 힘든 나머지 두 제품 얘기해 드림 넘어갈게요 엔트리라고 하기에는 또 고성능 제품이긴 한데 이놈들은 가성비도 폭망일 뿐더러 살만한 값어치가 마땅히 없어요 그냥 화면 표시하기 위해서 산다면 뭐 1030 쓰거나 아니면 2200G 3200G 내장 그래픽이 있는 거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보다는 성능은 좋지만 가성비가 매우 떨어진 제품입니다 특히 RX 570이랑 비교했을 때 RX 570 가성비 얼마입니까? 2300원 얘네 가성비 얼마입니까? 2800원 내지 3300원 성능적 차이는 꽤나 큽니다 만약에 1650을 100% 치면은 RX 570은 한 125% 좀 좋아요 차이 많이 나요 파스 점수 차이도 많이 나지만 실제 게임 프레임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어 1050K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이제 이건 뭐 그 여러분이 그 PC방에서 많이 하는 그 배그 배그도 못 돌리는 그래픽이 하더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격은 이거 2만원 차이밖에 안하는데 위에 놓으면 배그 국민옵 잘 들어가거든요 우리 다 오버워치밖에 안하니까 1050K 살래 그 무슨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래도 가성비 좋은 RS 5층으로 사야지 여튼 얘네 둘이는 존재의의가 없는 게임이 돌아갈까 말까 하는 그런 그래픽카드 생각하셔도 됩니다 중고로 살 때도 가성비가 떨어지고 새거로 살 때도 가성비가 떨어진 제품이니까 아 그냥 이런 제품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옵션 타협 저사양 게이밍용이라고 적어두긴 했는데 어 사지 마세요 그렇게 어 3월달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한번 보여 드렸고요 총 평가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고 성능 제품은 여전히 2080TI입니다 3000번 때 나오기 전까지는 이 그 왕자를 뭐 내려올 일이 없을까요? 6개월 정도까지는 여전히 최상위 제품으로 사용이 될 건데 가성비가 워낙 안좋아요 2080TI 2080SUPER 2080이든 그래서 저는 2070SUPER를 하이엔디급에서는 가장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퍼포먼스 라인업 5000시리즈에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요 뭐 5600XT라든지 뭐 5700이라든지 5700XT라든지 하지만 여전히 드라이버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버그를 잡아줬다고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블랙스쿤이 여전히 생기고 있기 때문에 20.22 버전에서도요 여러분한테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컴퓨터를 매우 잘하시는 분들은 5700XT 정도는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 밑에급은 왜 고려하라는 얘기를 안 하냐면은 5600은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 버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재끼놓고 5700은 생각보다 가성비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2060 슈퍼를 사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서 재끼놓고 2060 같은 경우 또 5600XT하고 가성비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2060이나 2060 슈퍼를 쓰세요 결국 순서대로 보자면 2060 2060 슈퍼 그 다음에 5700XT 정도로 넘어가시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치열한 경쟁하는 라인업인 메인스트림군 한번 보자면 RX570이 여전히 가장 뛰어난 가성비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저번달 대비 평균 가격이 만원 올랐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해요 조금 아쉬워졌어요 안 올렸으면 좋았을텐데 여기 1650 슈퍼가 그 다음은 저번달은 차지했었는데 1650 슈퍼 대부분 제품이 품절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냥 1260을 보시거나 1260 슈퍼를 보셔야 됩니다 다른거는 그냥 뭐 살만한게 없습니다 5600이든 뭐 1260TI든 가성비 똥망이니까요 RX590도 가성비 별로고 580 정도가 가성비가 좋은데 근데 저거는 전성비가 별로기 때문에 사지 말라고 했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쭉 다 제끼야 돼요 쭉 다 제끼고 570 1260 1260 1260 슈퍼 정도만 요 라인업에서 추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엔트리급도 아니고 메인 스트리마크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라인업 1650 4기가 1050TI 요놈들은 아 이런 제품이 있다 정도면 생각 넘어가시고 게임을 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RX570 가시고요 그냥 나는 화면만 표시하면 된다 하시는 분은 1030을 사세요 자 그렇게 총 정리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표만 봐도 딱 느낌이 들죠 아 이번 달은 꼭 컴퓨터를 사야 된다면 어차피 사야 되긴 하겠지만 확실히 저분달 대비 가성비가 좋지 않네 빠르게 코로나 사태가 진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동감하시죠? 코로나 사태로 피해 입는게 저희 업계뿐만이 아니에요 음식점이 진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30-40%의 매출 하락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손발 잘 씻으시고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공적 마스크가 시성동 같은 경우에는 5시부터 판매를 하던데 1시간 전에 줄로 서야 살 수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도 최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게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도 조심합시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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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